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그룹 6789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매체들을 결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설치물로 구현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음, 휴식과 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주제들을 저희 6789만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고 의미를 찾아보고자 준비한 첫 실험 전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시장에 설치된 이번 작업들은 고무줄이나 콘센트 같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인터넷티브 작업입니다. 전시장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